자 이제 초막을 치울까요 초막절이 끝났습니까 자 초막을 치우도록 합시다 장식물을 먼저 다 치우세요 네 보미도 들어가서 치워 장식물을 다 치워 장식물 심카토라 엄마 우리 그거래요 그날 떼 떼 아빠 밖에 가서 힘들어요 나중에 다 떼었습니까 장식물 다 떼었습니까 이제 텐트를 걷습니다 자 아빠한테 이쪽으로 가져오세요 넓은 데로 오세요 엄마 아빠 여기에서 넓어요 여기 아니 이제 초막을 걷어야 돼 왜요 우리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어 우리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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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제 텐트를 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거야 우리 인생도 텐트하고 같아 알겠어 네 우리 인생도 다 장막이야 없어질 장막 알겠어 응 이게 장막 같은게 우리 인생이야 알겠어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응 우리 장막이 있을 때 응 열심히 잘 살아야 돼 알겠어 응 응 응 이거 뱻게 지금 우리 ним